아 진짜 재밌었으면 좋겠다 어? 시작한 거예요? 아 기대하세요 여러분 여러분, 퍼니 점수 잊지 마세요 안돼! 안녕하세요! 오늘은 혜림이의 클래스 이의 클래스 쫙쫙쫙 오늘은 비즈 팔찌를 만들면서 제가 약간 소소한 지식들을 알려드릴 건데요 오 비즈 팔찌였구나 비즈를 사용한 무언가일 때 비즈 팔찌와 소소한 지식의 연관성은 없지만 둘 다 제가 하고 싶은 거기 때문에 함..합니다 먼저 줄을 길이를 잘 골라줄게요 자 컨셉은 블링블링 하지만 블링블링하지 않은 뭐? 뭐죠? 제가 지금 알려드리는 지식들 제가 사실 그 포닝에 포닝 알죠? 거기 제가 캘린더에 여러분 소소한 지식 알려주세요 라고 올린 적이 있거든요 근데 거기다가 많은 버니즈 분들이 댓글을 달아주셨는데 그 중 하나예요 첫 번째 사실 이 지식은 저도 알고 있는 지식이었거든요 고양이는 단맛을 느끼지 못한다는 사실 여러분도 알고 계셨을 수도 있어요 단맛 느낌 너무 짠한데 너무 힘들겠다 그냥 무슨 낙으로 사니 그래서 고양이가 케이크를 봐도 먹지 않는 이유예요 그런 지식 하나 벌써 초반에 알려드렸죠 그러면 고양이는 무슨 맛 좋아해요? 생선 맛 좋아하지 않을까요? 제가 만드는 팔찌 안에 멤버들의 상징 비즈를 넣어드릴게요 좋아요 스페셜티 크리에이티비티 좋다 여러분들 원하는 그거 있어요? 아 여러분 여기서 골라주세요 이거 그냥 마름 아 그 타원형 얘는 나비 어 저 나비요 저 노랑나비요 노랑나비 흰 나비 노랑색이 없어요 전 분홍색 나비 넣어주세요 오케이 행 당첨 분홍색 나비 아 그렇죠 그 인형 모양이 뭐지 토끼예요 이거요? 그럼 곰돌이 이거 토끼 오케이 고마워요 땡큐 저는 혜린이가 골라줘요 아무거나 마음에 들 것 같아요 저도요 또 새로운 지식 없나요? 은근 재밌네 그러니까요 그리고 두 번째 지식을 알려드릴게요 하트 있었구나 집중 딸꾹질이 날 때 허리를 90도로 숙이고 고개를 든 다음 물을 마시면 멈춘대요 잘 이해가 안 되는데 보여주세요 여러분 자 이게 물이라고 생각해요 제가 딸꾹질이 나요 딸꾹했어요 허리를 90도로 숙이고 고개를 들어요 고개를 들어요 그리고 물을 마셔요 딸꾹질이 멈춘대요 잘 알아두는 것 같다 저 사실 해봤어요 저 왜냐면 저 옛날에 밤에 딸꾹질 나서 잠이 안 와서 거실로 나갔는데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해봤는데 효과가 있을 때도 있고 없을 때도 있어요 아 그러면 매번 효과가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진짜 패서 보여준 거 좀 웃겼어요 여러분 퍼니 점수 잊지 마세요 지금 해인 씨와 다니 씨의 포인트들은 다 넣었고요 하니 언니 하늘색 괜찮아요? 아 전 좋아요 오케이 저는 무슨 비즈 쓰셨어요? 언니는요 힌트를 드리자면 투명해요 아 기대하세요 여러분 정말 예쁠 겁니다 윤숙 씨 오늘따라 윤숙 씨 같은 니트 입으셨어요 윤숙 씨 같다고요 오늘? 윤숙 씨 오늘 배경이 약간 윤숙 씨 같아요 왜 배경이 윤숙 씨죠? 고마워요 아 이제 곧 마무리를 지어야겠다 이렇게 했는데 이거를 이제 묶어야 되는데 어 오메갓 안돼 끈이 잘 안 묶여요 도와줄까요? 올 수 있어요? 헤인 씨 어려울 거 같더라니 어쩐지 고마워요 헤인 씨가 제 채널에 출연해줬어요 출연해줬어요 오늘 게스트에요 게스트 잘 만드지 않았어요? 예쁜데? 근데 이 토끼 뭐지? 아니 언니 거 도와줄게요 이렇게 하고 여기 사이로 내면 되는 거죠 우리도 되게 집중하게 됐다 그러니까 방금 되게 빠져들였어 어? 됐다! 근데 여기도 하면 안 되고 여기도 해야 되는데 끝에 아니에요 근데 원래 좋아요 좋아요 원래 좀 텀이 있어야 돼요 좋습니다 얍! 돌아왔어요 잘했다 퀴즈 추가해줘야겠다 귀여웠어 내가 출연했으니까 이렇게 해서 키링으로 쓰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사고 싶어요 오늘 저는 두 가지 비즈 만들기와 지식 알려주기 두 가지를 같이 해서 해봤는데요 비즈도 꽤 잘 만들었고 지식도 잘 전달된 것 같아 너무 기쁩니다 여기까지 해린이었습니다 pts Yuk ! 이거 얼마가 울 Gentlemen 15분 남았다고요?! už 5분 남았다고요?! TOK ! WOU! LET'S GO! Te YONG di nyong proyecto Hamm Dame 뭐 다니지 너의 먹을 때 이제 볶 cigarettes ogram 크다 다니 씨 뭐하는 걸까? This is bringing back old memories. 저 되게 어렸을 때 진짜 폴리머 클레이 갖고 매일 놀았거든요. 폴리머 클레이가 뭔지 설명해 주세요, 다니엘 언니. 이게 플라스틱인데 지금은 말랑말랑한 플라스틱이고 이거를 이제 구우면 딱딱해지는 거예요. 그 미니 피거들 같은 것들 만들 수 있고 진짜 원하는 모든 걸 다 만들 수 있어요. 스페셜티. 진짜 베이킹 같다. 제가 오늘 특별하게 버니즈를 위한 케이크를 하나 만들고 캐럿 케이크로 만들 거예요. 캐럿 바나나 케이크. 또 하나 케이크는 멤버들을 위해 특별히 이렇게 스프라이즈 케이크를 만들기로 했어요. 베이킹 갑시다! 워후! Let's go! 이거 진짜 애인데 이거 못하는 자체다. 폴리머 클레이로 베이킹... 귀여워! 를 하겠다는 아이디어는 좋은 것 같아서 근데 아이디어가 정말 좋은 것 같아요. 레이어가 있는 케이크를 원해요, 제가. 왜냐하면 그게 가장 페스티브한 느낌이 드니까요. 버니즈분들을 볼 때마다 파티처럼 그런 설레는 느낌을 들어서 이렇게 파티인 느낌으로 케이크를 준비했습니다. 근데 또 직접 이렇게 케이크를 실제로 케이크를 만들면 너무 그게 조금 어려울 것 같아서 이렇게 귀여운 폴리머 클레이로 만들기로 했어요. 굉장히 스마트한 성격이었어요. 스마트한 선택이었어요. 스마트한 선택이었어요. 생각보다 시간이 없어요. I'm feeling the rush. 이제는 흰색으로 크림 사이에 있는 크림을 넣을 거예요. 크림은 무조건 필요하니까요. 크림까지 안 넣어? 갑자기 배고파졌어. I heard her say yummy. Yes. This will be yummy, but you can't eat it. 되게 프로페셔널처럼 하네. 막 얘기하면서 I'll make it for you right away. Oh, really? 프로페셔널한가요? 이거 어렸을 때 많이 해봐서 그래요. 그리고 이걸 마지막에 이렇게 넣고 코팅이 필요해요, 그 케이크는. 근데 이거 녹이는 시간이 꽤 걸리겠는데. 이거를... 제가 손이 차갑지 않았으면 이게 더 쉬웠을 거예요. 저 손이 너무 귀여워. 지금 케이크 두 개 다 만들 수 있을까? 15분 남았다고요? 시간이 이렇게 빨리 간다니. 두 개 다 못하면 This cake will be food by the view, guys. 뉴 진즈와 버니즈의 케이크. 당근 케이크. 민지 언니는 당근을 싫어한다고 알고 있거든요. 당근 케이크 말고. 그래서 민지 언니를 위해 한 조각을 당근 없이 넣을게요. 하니 씨, 꼭 초코맛 부탁해요. 초코맛? 오케이. 민지 언니가 원한다면 해줘야죠. 초코 케이크! 이제는 이거를 잘라야 돼요. 어떡해. 칼이 이렇게 부러졌어요. 이제. 이제 그 텍스처를 줘야 되는데 이렇게 하나하나씩 텍스처를 주면서 케이크처럼 보이게 당근을 위에다가 하나 넣겠어요. 이게 케이크가 작다 보니까 당근도 굉장히 작게 만들어야 할 것 같은데요. 다 나눠 먹을 수 있을까요, 지금? 나눠 먹을 수 있죠. 당근을 만들었고요. 딸기, 딸기 넣어주세요, 딸기. 그러면 딸기 초코를 할게요. 오케이, 딸기 초코 케이크. Let's go. 선 너무 귀여운데? 귀여운데? 살짝 햄버거 같지만. 햄버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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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퍼버거 케이크? 이렇게 롤링하면 조금 더 케이크 같을 것 같아요. 위에다가는 조금 귀여운 장식들을 하고 싶은데요. 멤버들이 블루베리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블루베리 같은 귀여운 모양들로 꾸며보겠습니다. 뭐야? 근데 귀여운데? 그래도 역시 믿고 보는 다니엘. 키링으로 만들걸? 구멍을 뚫어볼게요. 구멍을 뚫었으니 이제 키링으로 만들 수 있을 거예요. 키링! 목걸이로 해도 너무 귀엽겠다. 당근 케이크 목걸이? 완전 귀엽다. 진짜 짱 귀엽겠다. 이제 저의 두 폴리 맥클레이 케이크들을 완성했는데요. 부족한 건 알지만 지금 시간이 많이 부족했어요. 시간이 부족한 만큼 열심히 했고요. 아 귀여워! 와 진짜 귀여워. 이제 어? 케이크를 가지고 오븐으로 출발! 렛츠고! 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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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수업 듣는 것 같은데 오늘은 제가 정말 정말 좋아하는 아케이드 미디어 게임을 하러 왔는데요 그래서 되게 신나했어요 되게 오랜만에 하는 거거든요? 되게 행복해 보이잖아요 저런 게임기 있으면 재밌긴 하겠다 우리 나중에 사요 여러분! 어떤 게임부터 시작해요? Street Fighter 3번 이기기 Street Fighter이요? 오케이! 근데 이거 일단 말해야 되는 거 저는 Street Fighter를 하는 방법을 제대로 배운 적이 없어요 그냥 막 하는 편이어서 잘하는 분들 제가 하는 거 보시면 되게 답답하실 수 있어요 제가 그냥 막 늘리거든요? 진짜 못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늘렸어요? 늘렸어요 지금 로이딩 한 중 Let's start! Okay, there's a bunch of characters 약간 제일 무섭게 생긴 사람으로 하면 조금 괜찮지 않을까 싶긴 한데 류? A guy named 류? A guy named 류? 신나 보이스네요 재밌는데 뭔가 류? Round 1 Oh my g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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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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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뛰어! 뛰어 뛰어 뛰어! 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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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많이 날아다니는 것 같아요 Oh my god! 왜 그렇게 세? 너무 세! 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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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no! 드리겐이 좀 더 늘은 것 같아 오마이갓! 다리가 90도 있네? 오 잘하고 있는데? 생각보다? 어떡해 저 슬픈 표정 어떡해! 잠깐만! 두 번 이기기로 바꿀까요? 하니언니를 믿어봅시다 하니언니 나중에 다시 올라올 수도 있어요 그럼요 네, 잠깐만 그 스트릿 파이터 랑 누구랑 경쟁할 건데 someone come play with me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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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도대체 스트릿 파이터가 얼마나 어려운지 해보고 싶어 아예 저거 조작법을 몰라요 아, 배우면 되지, 그건? 그렇긴 해요 가위바위보 하자 하니언니 선생님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헐 와 진짜 대박이다 오늘 혜인 이곳저곳 출연한다 갔다 오세요 잘해본 친구, 혜인이는 나이넘 나이비 심사도 끝냈어 하이, 여러분! 오늘 많이 나왔네 많이 나왔네, 오늘 interacts보면 이 Woran 이해를 선택해주세요 2분은 안 믿긴 한데 오메 어깨, 간다 그리고 오 마이 가위바위보 하하하하 잠깐만, 이건 이게 쎈 것 같아요 나 때렸어! 와 나 때렸어! 왜 이겼어! 내가 이겼어! 너 왜 이겼어! 손을 이렇게 하는게 너무 웃겨 내가 이겼어! 일어나! 어깨가 잔뜩 올라와 잠깐만 지금 둘만 재밌어? 아우 노 지금 둘만 재밌어 이제 나 안 되겠어 우리 자리 바꿀래요 언니? 아 뭐야 이! 이게 내가 자리 맞고 생각은 했는데 방금 대신했어 이겼어 나 2! 이건 8개격생이겠는데? 이거만 하냐고 지금 하니언니 채널인데 혜인이가 이겼어 아까 너가 혜인이가 가져갖고 도와주고 우리 기능 테스트 한번 해봐야지 앞발차기, 돌려차기 어? 이건 뭐지? 이건 손이랑 같이 하기 오! 오! 하니 찾았어! 사실 이게 하니 캐릭터가 피하는 것도 잘하거든 그래서 그거를 잘 써야돼 오케이 찾았다 찾았다 주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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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분 치마만 입고 이렇게 때린다고? 와! 오마이갓! 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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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 하하! 이게 뭐야? 근데 이거 어때? 어때? 이거 사이좋은 친구랑 하면 사이 나빠지겠다 사이좋은 친구랑 하면 안 될 것 같아 오늘 어 이렇게 혜인이한테 계속 지금 재밌는 게임을 하셔서 오랜만에 하셔서 너무 재밌었던 것 같고 나중에 바니즈분들이랑 같이 하면 얼마나 재밌을까 약간 생각을 순간 들었어요 그렇죠? 저는 그때까지 좀 연습해보고 어 만나서 해보는 걸로 합시다 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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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고했어요 너무 재밌었어 생각보다 방송 보는 느낌 난 진짜 재밌었어 나 이것도 엄청 재밌게 열심히 꾸몄어 근데 뭐야 저 뭐야 저 뭔가 그 각자 그 사람한테 약간 어울리거나 그 사람한테 떠오르는 것들로 꾸몄어요 다들 보여줘 보여줘 아니 지금 보여주세요 지금 보여주세요 네! 한 명씩 보여줍시다 오케이 난 여기 위에만 했어요 우와 다들 되게 좋아 검돌이만이고 약간 키치하게 키치다크함 민지는 되게 웃겼어요 뭔가 저희랑 실시간으로 소통하고 그 갑자기 개구리도 그려주고 뭐 선글라스 줬다고 하고 해서 되게 웃겼고 그리고 넌 보라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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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주 예쁘다 저는 민지언니 하면 약간 민지언니랑 민지언니랑 민지언니 좋아하는 아이스크림 그리고 여기 닮은 곰돌이 그렸는데 곰돌이 같지 않아 보이는 아이스크림 먹고 있고 그리고 해린이 언니는 되게 설명을 잘해줘서 뭔가 위티도 생각보다 되게 웃겨줬고요 그래서 언니가 말을 많이 안 할 줄 알았는데 되게 잘해줘가지고 너무 재밌었고 다니언니는 진짜 크리에이티브 위치가 높았는데 제가 왜 색칠하는 거에 집중했는지 많이 못 줬어요 근데 실제는 여기까지예요 근데 색칠한 게 혜린 토마토 토마토 그렸고 이걸 제일 먼저 그렸어요 그다음에 이 하트 반짝이는 것들로 혜린이가 맘에 들 것 같아서 열심히 꾸몄고 이거 너무 귀여운데요? 이 친구 혜린이 같죠? 딱 혜린이 같고 이거는 한이 언니 건데 이건 한이 언니 건 좀 예쁘게 되게 언니 언니 게임하는 모습과 좀 안 어울리는 있긴 하지만 아 참 그리고 이건 혜인이 꺼 마지막으로 혜인이 꺼에 이 친구들 이거 다 우리가 모은 거고 저는 혜인이가 정말 크리에이티브 했다고 생각해요 정말요? 네 설명하는 그런 잘 못하는데 하려고 하는 거 이 모습들 이 너무 큐트 했어요 와 언니는 게임 비디오 게임을 했는데 그래서 써니 큐트 위티 이게 높은 거 같고 이것도 스페셜리티는 언니가 했으니까 높았어요 그 장면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게 그러니까요 민지 언니는 이렇게 꾸몄어요 아이스크림인가 자 여기가 굉장히 포인트죠 큐트 위티 스페셜리티가 가장 높아요 큐트는 다섯 개 다 있어요 와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니엘 언니는 알록달록하게 꾸몄는데요 오 우리 서로에게 그 반짝이는 하트 포인트 했다 눈썹을 따로 칸이 있어 아 눈썹 칸이 제가 따로 만들었어요 눈썹 사용을 잘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눈썹 칸도 따로 만들어서 이렇게 궁금해요 어떻게 사실 이 멤버들의 점수는 다 똑같아요 다 동점이고요 모든 멤버들이 모든 멤버들 다 크리에이티브하고 큐트하고 퍼니하고 위티하고 스페셜리티 했기 때문에 동점이고 모두 다 알록달록하게 꾸며봤습니다 귀여웠다 귀여워 짜잔 이게 화면으로 제대로 안 보였을 텐데 와 대박 제가 이렇게 베이킹하면 이게 딱딱해지고 정말 오래오래 갈 수 있는 것으로 만든다고 했잖아요 이것도 제가 중간에 넣었어요 오마이갓 마블링까지 있어 맞아요 귀여워라 사실 우리가 오늘 최고의 컨텐츠를 가려보기 위해서 이렇게 개인적으로 좀 고민하라고 준비도 해봤잖아요 근데 다들 이렇게 평가를 해봤듯이 진짜 고를 수 없었어요 그렇죠? 고르기 너무 힘들었어요 다 너무 그래서 우리 모두가 최고인 걸로 맞아 와 하이파이브 단체 하이파이브 예 예 예 오늘 너무 수고했고 너무 재밌었어요 저 이거 너무 이거 나올 때까지 못 기다릴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무 재밌게 나왔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아님 분들도 재밌게 보셨으면 좋겠고요 많은 분들이 따라해주시면 너무 재밌을 것 같아요 맞아요 또 컨텐츠 저희처럼 하시면 저희는 언제든지 찾을 수 있으니까 그럼요 맞아요 재밌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와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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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벨 1 2 4 7 6 9 7 7 8 10 9 9 10 10 11 12 10 감사합니다.